더쇼초 실시간 투표를 마감합니다. 5, 4, 3, 2, 1 한국과 중국에서 동신 세임 방송은 더쇼! 네, 이제 양국의 팬들이 선택한 더쇼초이스의 주인공을 확인해봐야죠. 투표 결과 공개해주세요. 먼저 한국의 실시간 문제 투표 점수입니다. 성규씨도 앞서고 있고요. 중국의 실시간 홈페이지 투표 점수입니다. 중국에서도 성규씨가 높은 초수 받았습니다. 여기에 음원과 동영상 집계 매치진 선언도로 합친 결과 5월 3번째 더쇼초이스의 주인공은 성규씨! 성규씨 축하합니다. 한국과 중국 편의 직접 뽑은 더쇼초이스의 성규씨 소감 들어볼게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일단 저희 인피니트 멤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항상 좋은 음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저희 이중혁 대표님을 비롯한 회사 식구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안무가, 또 안무 팀들, 스타일리스트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언제나 항상 저의 엄청난 응원을 해주시는 인스피릿 친구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뭐, 다들 복 받으세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네, 도쇼초이스 선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네, 저희도 인사드려왔죠. 네, 지금까지 뜨거운 K-POP의 모든 것, 생방송돼쇼!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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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